양손에 찰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대거여야 됩니다. 잠깐만 아이씨 이거 던전에 있잖아 세이브가 맵 랜덤 아니에요. 이런게 맵이 랜덤일 수 없지. 하아 아 물량 아까워가지구 어차피 저장이 가까우니까 안쓸려고 했는데 새로운 수정을 찾아야 돼. 하아 이걸 어떻게 크리스탈 저장 하나로 깨지 레벨업을 레벨업을 라이트에펀 이걸 찍으면은 단검을 단검을 한손에 낄 수 있거든 그러면은 단검 하나랑 마채테 마채테? 레이피어? 마채테 단검이랑 마채테 하면 되겠다. 이거는 특수공격이 흡혈이네 흡혈 때리면은 피흡이네 높은 적중률로 두 배의 데미지 두 배의 데미지 입힌다. 나중에 암호 찍고 앞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이거 할메는 지금 힘이던 덱스던 약간 애매해 덱스가 2가 높긴 한데 4가 높네 흠흠흠흠 음 나중에 덱스가 높아지면은 단검 두 개가 근데 나와야말이지 일단 이 동네를 탐험해 보자 이런거 잡으면서 빵 아 이렇게 두번 치는구나 어업 빡 아 도망가지마 ㅋ 저기 수정같이 보인다 앤 위던 킨 나이 앤 너 샤프 에임 데이 엔털트 킨 나이와 샤프한 조준 무엇으로 그들은 들어갔다 뭔 소리지 쟤 뭐가 있다는 거 뭔가 저기다 쏠 하는 것 같다 일단 저장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해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노스 슬리드 아일랜드 여긴 내가 왔던데고 사우스 킬브리치 동화뱀 고통의 사원 잠깐 잘 피해서 가라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저장하러 가야돼 일단 세이브부터 찾아야돼 저건 아니야 아 뭐 깡초로 가는 길이 없어 다 막혀있네 퀵세이브가 안되는 모드야 지금 물에 빠져야되나 이거 사다리 같은 게 어디있나 아 몰라 들어가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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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왔던 곳이네 단대편에 사다리를 찾아보자 반대편에 사다리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사다리 있다 맞다 사다리 맵에 표시하자 아 사다리 맵에 보이네 반대편 사다리 반대편 사다리 안보이는데 근데 여길 통하야되나 그러면 아니면 있을만한 곳으로 가야되나 저기 없잖아 안보이는데 숲에 기타를 이렇게 빼 세이브 포인트라고 뭔 소리야 저기 저기 수정이 보이는데 일단 사다리 근처에서 정찰하고 싶은데 사다리 이렇게 해서 안되면 돌아오면 되지 뭐 일단 이쪽은 길이 없어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길이 없어 오우 일단 저쪽에 길이 없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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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뭐 눌렀는데 여기 뚫어야되나보다 여기 뚫어야되나보다 이렇게 왔다가 저기 돌아가거든요 여기 있다가 가면은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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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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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제가 해야겠다 나제 잠깐만 어 가운데 뭐가 있나? 아니 다.. 다른.. 저기 뭔가 있는데? 저기 뭔가 있는데! 오오오오 뭐야 어제 지나갔어 여기 뭔가 있어 근데 가는 길이 없는데? 가다 옆으로 서야되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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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 너의 뼈 정도나 박살났으면은 좋겠군 다 조롱물이네 어흑 이게 왜이렇게 깜짝 놀라게 이거 첫번째 부쌌는데 이게 약하다 죽지도 않네 안 죽어 이거 좋았다 좋았쓰 조작에 마우스로만 해야돼 아 이제 길이 열렸네 이씨 여기 길이구만 뭐야 여긴 다른곳이네 음 음 뭐 기왕 온김에 좀 돌아다녀볼까 이거 뭐야 어 아일랜드 맵이다 지금 여기가 슬리다일랜드죠 왼쪽이 루인 대자루네 유적 대자루네 유적 오른쪽이 지멕토리 반도 아니야 지금 여기 했어요 여기 아래 이거 하나 했어요 피라미드 오브 우마스 그리고 그리고 공약 알려주지마 한번만 봐줄게 나한테 공약 알려주지마 어디 가세요 막 같이 어디 수수께끼 앞에서 고민하는거는 허용해도 누가 막 다 어디서 보고 오거나 막 지가 해놓고 와가지고 어딘 뭐 있어요 어딘 뭐 있어요 내가 무슨 그거 찾아가는 기계냐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아 아 아무도 아무것도 알려주지마 남한테 뭘 알려주려고해 이거 알템판 다음에 위키 검색한 다음에 하면 다 알아 나도 그걸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서지 뭐 검색하는게 능력이라고 이런거는 퍼즐게임은 진짜 순수하면 절대 안돼 순수가 아니지 뭐 같이 고민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이 지도가 유용하게 바라네 내가 몇가지 지역을 표시해놨어 어 그냥 맵에 대한 약간 설명 설명 같은데 맵에 대한 설명같아요 딱히 뭐 중요한 정보는 없는거 같은데 맵에 대한 설명 같아요 중요한 정보는 없는거 같은데 맵에 대한 설명 암 더 가디언 오브 더 브릿지 웨이크 미 업 나는 다리의 가디언이다 날 깨워라 어 뭐 돌이라 던질까 어 심플 매우 심플하고 매우 심플하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새로운 지역 같은데 어 여긴 좀 나중에 가고 이거는 딱히 뭐 없고 딱히 뭐 없고 포탈 다리가 안 보인다 세이브가 없어 세이브가 없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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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어! 아아! 울음 으아 으아 으 으아아아 아아 아니 너무하잖아 이건 아씨 아 말이네 이게 와아 와아 진짜 개요옆네 아 저 함정 다시 가야돼 뭐 패턴은 파악했는데 뭐 한번 깬거니까 금방 깨겠지 이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상세기술이 있어요 1억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해요 안해 안해요 안해 다다다다다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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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안해 안해 아흐 쟤가 들고 진짜 아 그 총 빌어먹을 총 아 총 아 총보고 반가워가지고 그냥 들었는데 아냐 이거 처음 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처럼 당했어 내가 방심한게 아냐 게임이 게임이 나 나쁜거야 뭐야 얘 왜 여깄어 어떻게 깼더라 아까 깬게 사실 뽀록이라 여기가 여기가 아냐 여기가 아냐 이렇게 뒷열도 나중에 아머를 쓰게 되겠다 나 너무 허무하게 죽어 애들이 뭐야 아 방금 법사가 여기가 섬주인이 여기 넣었구나 나 아까 그거 못봤는데 아 저장을 찾아야돼 빨리 일단 무조건 저장을 찾자 이게 아까 페이크했어 여기 페이크 마인드 앤 매터 그쵸 무슨 뜻이야 이건 또 그냥 저장 좀 해주면 안 돼 이거는 이거 두개를 여기다 넣는건가 뭐지 뭐가 반짝거린거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레시피 레이지 포션 다 밥이네 여기서 뭘 쏴 가지고 저기다 넣는건가 일단 이것들부터 저기에 넣고 어... 저 뒤로 가야되네 아 모양이 또 잠겨있어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나? 제가 싸서 여기 넣으면은 오케이 뿅 응 주황색 칸에 두개 올리는 것 같애 이거 저번에도 있었어 그땐 한개였는데 이건 두개네 뭐가 열린거지 여기 열렸나? 그냥 열리고 끝이야? 보상같은거 없어? 저 뭐야 콤척거린다 던져 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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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알바 안 밟으면은 좋다는 거를 깨달았어 방금 오 잠깐x2 아 왜이렇게 쎄 또 1집 따라오 아이콘 아이콘 나 개똥같은 진짜 시작 저기 저장 있거든 저기 저장 맞지 오메 오메 여기서 저장하면은 영원히 망할지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생각 잘해야돼 영원히 여기서 저장하면 망할지도 몰라 충분히 끌어낸 다음에 왜 얘들 차 다행히 늘어들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아 너무 쎄 저거 미친놈들 같애 피해 일시 따라 딴 데부터 딴 데부터 가볼까 개똥 같은데 진짜 우리 던지면 되겠지 아니 다른데 조준하는건가 설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잘 보자 어 다시 다치네 아휴 인탱글먼트? 인탱글먼트 샤워 모든 것은 내면에 있다 아하 네 가지 면이 있다 투 에브리원 인탱글먼트 샤워 아 아 이거를 이거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쏘서 들어가게 하라는 것 같은데 비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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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나오는거지? 비쌌 비쌌 아아 오케이 밟으면은 각 주변에 네 곳이 다치거나 열려 일단 여기를 그래서 내면이구만 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닫혀있네 저기 아 저기 하나 막혀있네 어? 어 뭐야 내가 돌아가는게 아니었어 이게? 이렇게 쉬을리가 없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어어어 저기 다시 가서 눌러 가면서 눌러서 해야되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가만 쓰읍 물건은 안되는데? 일단은 이걸 닫아놓고 일단은 이걸 닫아놓고 빈칸을 어떻게 가려야 될까 밟으면서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어? 지금 된거 아닌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어? 지금 된거 아닌가? 여기가 어디야? 저장 저장을 찾고 싶은데 이런거보단 이런땐 aire 아 어? 아 찾은 뭐야 잠겨 있는데 그냥 주는게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달라진거지? 아이씨 뭐야 다시 막혔네 락피 다 썼어요 저기다 안바짱 딜 해놓고 빠지고 다이다 아 저장이 없어 저기 있는데 저장이 뭐야 꽁차 쏘드네 인비지비드시 쏘드 뭔소리야 이건 또 아이씨 아iff 안된 Huge 안 돼에에에에 아아 진짜 미친 아 저장 어딨냐고 오오오오 아흐 다시는 뭐 아이언맨 가로고 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게임은 아니 세이포인트 주변이 없잖아 저기 가장 가까운 덴데 나이도가 문제 아니다 세이브가 없어 오우 영원히 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두뇌 테스트 다시 해야되네 저 이거 열어놔야 되고 아휴 두뇌 아휴 오우 오우 여기가 잠긴 상자였고 아휴 그리고 여기가 포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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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휴 으악 ела 저 이 새끼.. 이 새끼들.. 저기만 가면 저장인데 저기가 저장있거든? 여기만 뚫으면 돼 뭐야 얜 왜.. 어 뭐야 손이 망가졌네 손모가지 날아갔어 안 돼.. 제발 저장까지만 가게 해줘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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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만 죽이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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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골이다 이 해골을 미노타로스 들면은 힘이 올라가지 않나 23 22 오케이 해골을 미노타로스 들어야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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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아악 드디어 개같은거 사망해서 벗어났네 자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탐할 수 있겠다 쇼트 쇼트 보우 흠 이제 좀 여유있게 여기서 돌면서 파밍합시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오 나갈게요 딱봐도 지금 내가 갈 곳은 아니야 여기 근처에서 놀면서 레벨을 벗어났네 하자 레벨을 벗어났네 하자 더 캐치 여기 던전 같은데 캐시? 아 캐시 던전 명소드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쓸 사람도 없어 용수도 어디서 찍은데 용수도 어디서 찍은데 카씨 어디서 찍은지 까먹었어 네 밥은 많이 나오지 샀다! 음 파볼은 거밖에 한 칸밖에 안 돼요 쪼렛 마법이라서 여기가 여기구만 어? 으으으음 알겠구만 이거를 4개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야돼 내 생각엔 그래야 이게 열려 그리고 사원이 4개가 있고 원소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아마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있을거야 여기는 일단은 일단은 이 기본 맵을 좀 뒤져봐야겠네 미리 하나 올려놓기에는 혹시 막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불안해요 아! 3방식 같지만 피지컬 게임입니다 아 체력은 개똥같지만 안 돼 뭔가 단축키 없어 죽였다 조금만 더 돌아보고 저장하고 이게 직각 무빙이어야 이 게임이 매력에 살아요 어! 열쇠다 열쇠가 있다 그럼 나 상자 두개 못가고 왔는데 둘 중에 하나 깔 수 있네 이건 뭐야 아 아 황금 열쇠 허어어 더 허브 허브 이거는 텔레포트 같은데? 허브라고 해서 와봤더니 진짜 허브네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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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총도 먹으러 가야되는데 전투가 거기가 만만치 않아 어 어 이것도 아 이것도 똑같겠지? 뭐야 이거 여기 원래 이런 이런 길이 있다고? 어 어 뭐야 어 이건 공짜네? 9에서 27 플러스 스트렝스 상대방의 방어 오 무시 캬 암소가 매우 강해졌다 역시 크레타의 암소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는 여기를 가거나 아 여기가 지금 전장이랑 가까워서 굉장히 탐하기 좋은데 저기 또 가보죠 가까운데부터 G맨이네 총 쏘는 지네 자가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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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주기 나가야겠다 이거 너무 많다 이게 타일방식게임이야 마이틴매직 레거시랑 비슷한데 전투가 턴제가 아니라 실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게임 안해본 사람이 많나보네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유행하단 방식인데 근데 그 메타가 지난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 황금일쓰다 아 추워 쥬시자의 눈이 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 뭐지 저거? 나한테 붙어서 때리는데? 한칸 한칸씩 빠지면서 빠지면 싸워야되나? 한칸씩 빠지면 싸워야되는구나 좀 당황했네 도적의 도적의... 도적의 캐시? 아아 직업별로 장비가 있는거 같애 팔라딘 보물창고인데 뭐해 와 뭐야 좀 쎈데? 야 거기 굶고잇구나 근데 내가, 저게 황금 열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황금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뭐, 선택해서 열어야 되나? 건조러 약간 마오사의, 장군가 보네 건조러 스네이크 차모 황금 열쇠를 좀 많이 주던지 여기 감사합니다.